33초 안에 익히는 아하아라 창문틀 한자 터득법 부수 익히기입니다. 익히는 도중에 잘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하아라 획수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뿔각 모서리각 부수와 관련된 낱말의 예를 들면 총각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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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뿔각 직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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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모서리가 수평과 수직이 이르는 90도의 각이 곧 직각이야 할 때 모서리가 부수가 들어 있으며 오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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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풀해 뿔각 오해야 그릇되게 이해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게 오해야 할 때 풀해 뿔각 부수가 들어 있고 접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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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닿을 촉에 뿔각 부수가 들어 있습니다 아하아라 창문틀 학습법의 획수에서 익혔던 구교하는 사람이 먼데서 와서 흙을 파니 뿔뿔각 아하아라 창문틀 구교하는 사람이 먼데서 와서 흙을 파니 뿔 뿔각 구교하는 사람이 먼데서 와서 흙을 파니 뿔 뿔각 원장님 사람인과 꾀하는 사람인은 어떻게 다른가요? 네 꾀하는 사람이 그랬네요 예 우리 꾀하는 사람이 글자 익혔었지요 이 꾀하는 사람인은요 사람인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? 사람인자 모양으로 붙어서 변형돼가지고 꾀하는 사람이니 댓글들랑요 자 위에 보십시오 삐나리자가 삐나리자가 눈 호랑이를 껴안고 있네 껴안은 사람인 삐나리자는 뭐였어요? 삐친 별이죠 눈 호랑이는요 예 그림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 획수에서 익혔던 눈 갈고리입니다 이렇게 두 글자를 합하니까 뭐가 됐습니까? 껴안은 사람인이 되더라 하는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인과 껴안은 사람인은 다르죠 예 그래서 사람인은 눈 갈고리 형태가 아니라 그냥 삐친 별에다가 그쵸? 등파인 옷 파인 별 파임하고의 그 합자를 통해가지고 사람인인데 이 껴안은 사람인은 이 파임이 아니라 눈 갈고리 모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멀경 멀경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? 껴안은 사람이 알 때 아까 껴안은 사람인 했고 먼 데서 와서 그럴 때 예 이 먼 데서 와서 하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? 그렇습니다 멀경 몸 이지요 우리가 열세번째 열세번째 멀경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? 빌경 또는 뭐? 경계경 이거는 부수가 몸으로 쓰이는 거네요. 몸으로 그죠? 그래서 일자로 뚫고 낚싯대 들이오니 멀경 일자로는 뭐였어요? 일자 즉 세로긋기 또는 내리긋기 뚫을권 그렇죠? 낚싯대 들이오 예 그림 보입시오 낚싯대를 위로 치켜가지고 거기서 꺾었어요. 그리고 맨 밑에는 낚싯바늘 갈고리가 있어서 낚싯대와 낚싯바늘이 있어서 치켜 꺾은 갈고리였습니다. 이것도 기본핵수에서 익혔지요?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기본핵수 9자밖에 안 돼요. 그 많은 214자 부수 익히는 것보다도 이 9자만 익히면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말과 이 기본핵수 9자만 가지고 모든 한자를 익힐 수가 있다구요. 그렇게 해서 멀경 비일경 경계경이 생겼다. 라고 했던 걸 우리가 13번째 부수에서 익혔댔습니다. 그래서 교하는 사람이 할 때 교하는 사람인자 먼 데서 와서 그럴 때 멀경 몸 익혔댔습니다. 원장님 흑토는 어떻게 쉽게 익힐 수 있나요? 흑을 흑을 파니 흑토입니다. 우리가 흑토는 32번째 부수에서 익혔댔습니다. 위에 보이십시오. 십자가 하나가 꽂혀있는 흑이로다 흑토 십자가 뭐였어? 열심이죠? 하나 하나는 뭐야? 한일이잖아요.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흑토자를 32번째 부수에서 익혔댔습니다. 그렇게 해서 다시 아까 뿔각으로 넘어가면 껴안은 사람이 그럴 때 뭐? 껴안은 사람인 먼 데서 와서 그럴 때 뭐? 멀경 몸 흑을 파니 했으니까 뭐? 흑토 그래서 뭐가 됐다? 뿔각자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익히고 있는 148번째 부수를 익히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짧은 글을 짓듯이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장면 전체를 느껴야 됩니다. 자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먼 데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서 흙을 파고 있어요 그 장면을 느끼라는 거예요. 그래야만이 껴안은 사람인 멀경 몸 흑토 이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뿔각자까지 장면 전체를 통해서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아 여러분 이렇게 3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수많은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쳤을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. 이 친구들이 이 한자 이천자를 다시금 각색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동영상으로 비디오로 찍었던 그것도 비디오 카메라로 아주 비싼 히타치 VHS 그 카메라로 찍었던 그것을 요즘에 새로 나오는 많은 어떤 이미지의 프로그램 또 AI의 음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각색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저작해서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그 학생들에게 수많은 학생들에게 해줬더니 다음에 이 친구들이 좋은 대학들 가고 괜찮고 훌륭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나를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원장님이 그 한자를 원래 저는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영어보다는 이 한자를 제대로 익히게 해줘가지고 모든 학습 과목에 수험 과목에 이 한자를 많이 알아서 아주 암기력도 빨라지고 이해력도 빨라지고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도 공부를 훨씬 더 잘했다. 그래서 지금도 그 자녀들에게 한자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.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곤 합니다. 여러분도 그런 점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뭐 한문 선생도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자 이천자만큼은 이런 방식으로 쉽고 재밌게 그리고 오랫동안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 얘기가 길어졌네요. 좀 넘어가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뿔각자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자기화시키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? 다음은 획순 필순 쓰는 순서입니다. 이 148번째 뿔각은 모두 7핵입니다. 그래서 교하는 사람이 그럴 때 하나 둘 2핵이었지요. 먼데서 와서 그럴 때 셋 넷 4핵 흙을 판이 할 때 흙도 5 6 7 위에 그림 뭐입니까? 뿔각자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뿔각자의 획순 필순 쓰는 순서까지 익혀 보았됐습니다. 염소나 소의 머리 부분에 두 개의 뿔 모양을 본뜬 부수 글자 뿔각 뿔각 The radical letter modeled after the shape of two horns on the head of a goat or cow 동물의 뿔이 뾰족하게 나온 모서리를 뜻하는 글자 모서리 값 모서리 값 모서리 The letter meaning the sharp edge of an animal's horn 지금 익히고 있는 우리말과 아홉자 획수만으로 모든 한자를 재밌고 쉬우며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아하라 한자 학습법을 베이퍼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놓은 HWP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추첨해서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등에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. 3 6 5 6 7 9 6 9 10 12 21 감사합니다.